BTOB 7주년 전시회 Hi guys! 수십니다 오늘은 저의 bootbox 7주년 전시회 갈거에요 제가 너무 현상이 바빠가지고 그 못갔어요 선롰미를 했는데 너무 바빠서 끝나기? 한 4일전? 오늘 4일전이죠 근데 2일 이전에 다 이렇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스포일러를 아무것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에 올라온 그 어떤 글도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 어떤 현장 리뷰도 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어 나는 흔히 그 길라이프도 보지 않았어 먼저 나이긴 아니지만 하지만 보지 않았어 그래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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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되어 있고 곧 봅시다 아 어떡해 어떡해 빨리 가야겠어 그래서 서울 더 아트리움?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곳에서 전시회를 하나 봐요 찾아가 봅시다 저기 앞에 굉장히 멜로디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그런 멜로디 그런 vibe 멜로디 느낌 있어 뭔지 알 거예요 같은 팬덤계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게 있어 너도? 야 나도? 맞나? 아닌가? 내가 뭔가 뭘 본거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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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공연구소 미세움을 회사와 센터 제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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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서울더아트리오지? 어? 아 괜찮아요 잘 안해놨어? 혹시 제가 길치라서 그쵸 아 첫 번째 방에 들어왔어요 위로 가는 멜로디 여기 보면 화면 잘 보이나? 우리가 얼마큼 오래 했는지 보였는데 2,556일 2,000일이 엊그제일 것 같은데 진짜 1위 달성까지 저것보다 저 절반보다 더 걸린거죠? 그쵸 여기서 사진을 찍을게요 뭔가 인생샷 찍는 곳 같은데 일단 풀어볼 때 풀어볼 2012년 3월 21일 예를 여기 수영장만 주나요 아 이게 뭐야 흑역사 개만 출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케이 어머 최애가 어떻게 돼요? 저요? 거의 최애 차의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지 무직한다면 저는 민혁옥 민혁 민혁순을 할만하죠 민혁옥 어머 성재는 왜 때도 잘생겼니? 민혁오빠랑 성재랑 이홍이가 최애고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시구나 저는 저는 창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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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저는 창섭이 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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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가는 질병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지금 또 아 이거 지금 또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다 돼 제가 이거 배출을 Angela 대회 오이 와아오 아이고 아 진짜 웃겨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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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 가요대전 그쵸 가요대전 짠 얘가 그리워하던가 맞네요 스브스 가요 이건 뭐지 아 퍼런 물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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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첫번째상이야 대박 이게 첫번째상이야 첫번째상 첫번째상 아 첫상 첫번째상 첫번째상 뮤직빙크 봄날이경 넘어가시면 너무 엑싱은 안되세요 아 아 아 아 나는 배우차인가 본데요 차이 우리 우리 느낌만 완전 후후 그거도 돼 야 너무 같은색으로 했나? 우리 바꿔달래요 어 차요 아니면 그냥 컨트라스트 레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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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괜찮다 이거랑 내꺼루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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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옷이랑 비슷하지 않아? 오케 광고 같은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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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qur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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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welcome to my party 크 레전드 아 쉽지 쉽지 오케이 나와요? 어? 풍이네? 오케이 흔히 문제 아 이거 알아요 저 처음에 비투비 다이어리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비투비 다이어리 알죠 아마존이죠 뭐를 알죠? 롯데월드 아직도 창섭이가 나오지 않아요 짠 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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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액션은 저희가 영상 촬영이 불가한 곳이라서 잠시 카메라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린 개념 있는 멜로디니까 나중에 봐요 멤버들의 영상편지와 콘서트 비하인드를 보고 왔는데요 인식이 불가하네요 이렇게 다음 액션이 다이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은광이 문제, 어 나도 이것도 알지. 기다려보시오. 어린이 대공원, 도마트홀, 2013년 12월 22일. 마지막에 스타르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엠디부스에 있는데요. 티가 좀 귀엽긴 하네. 아니야, 여름이 되면 굉장히 저울 재질이야. 오르보리랑 엽사 세트랑 콜라로이드. 티켓 한번 확인할게요. 마이너, 마이너 조회오를 걸어. 그렇게 저희는 끝냈습니다. 좋았죠? 완전 대박. 되게 생각보다 알찬, 알차서. 미혼계 사진도 되게 많았고. 굉장히 많았어요. 비하이드 동영상? 같이 먹고. 빨리 가서 줄까요? 우리. 네, 내가 봤을 때. 다시. 다시. 배창석 좀 비트위 제발. 제발. 아 제발? 곧 다시 만날. 우리. 난 기다릴게. 우리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